어느 중에 더 좋으신지 각자 자기 좋은거 지정해가지고 왼쪽 밝은거 맞으겠죠 이거요 아니 각자 오른쪽을 하려면 조금 더 진색이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진해 나는 핸드폰에서 보니까 이쪽꺼야 밝아서 좋더라고 이쪽 2개는 이쪽과는 둘 다 이렇게 라이트하고 밝은 편이라면 저쪽은 둘 다 좀 더 진하고 노란색도 더 진하고 해서 올리브구진 갈라창도 입히고 노란색 좀 더 진하게 하면 저쪽 색깔은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네이버 색깔은 못내요? 네이버 색깔이요? 네이버 색깔이요? 저게 네이버 색깔이요 아 그래요? 아 저게 보이는구나 네 제 눈에는 그냥 오른쪽이 더 좋아 보여요 찍으면 돼? 2번 2번 먼저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 왼쪽 저 왼쪽이요 왼쪽 대표님은 1번 1번 우리 회장도 1번이라고 그랬지 나는 밝은거 했죠 우영주 씨완님도 왼쪽이라고 그러셨죠 왼쪽이 이겼습니다 나는 2번 최애도 안되고 1번이 이겼습니다 1번이 이겼어요 1번 가는걸로 하고 쓰다가 누가 진짜 아 진짜 못보겠다 이러시면 그때가 좋습니다 어 확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명암은 어떻게 명암은 어떻게 됐죠? 저걸로 그냥 가르면 안될죠 명암 명암 틀을 따야지 어떻게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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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만 돌하나가 되요. 태설로 왔어요. 돌 하나로 2조씩 볼. 너무 마음을 들어요. 제목이 뭐였지? 영상이? 그쪽이 있네요.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그림이 있었는데 1.11년 떡으로 하다가 12년간. 그거 왔다 갔다 봤어요. 잘 만들어서 제목이 뭐야? 태솔이 되거든요. 저는 잘 못 봤는데 외국인 관광객 따옴표 한국 전통시장 너무 재밌어요. 따옴표 잡고 자 그러면 안건이 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세요. 명함은 오늘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후에 그걸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고 저것도 만들어주세요. 그룹 그룹 커버스토리 예? 그건 강희연님이 만드시겠지. 그룹 커버스토리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아까 그 출판 정 안되면 내년 10년으로 미루려고 취소해야 되고 취소해버리시라고 아니요 근데 올해 마감하고 내년에 쉴래요. 하하하하 미루자는 자체를 취소하셔보려고 네. 지웠어요. 요번에 올해로 미루더라도 30일 전엔 아니 40명 되면 40명만 하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전 안되면 80명 되면 80명 내는 대로 83명도 됐네요 하하하하 83도 숫자 좋네 하하하하 88은 더 좋고 88은 더 좋고 88은 더 좋고 그걸로 80명은 더 좋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생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아, 그럼 과연 사이자 아이들